그냥 와, 그냥 와, 그냥 와. 잠깐만. 안 될 것 같은데? 파도가 워낙 물살이 세다 보니까 중심 잡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안 돼, 안 돼. 수인이가 잡내밀 빠져서 안 돼. 빨리 타야 된다니까. 돈다, 돈다. 오래 못 버텨요. 진짜 무서울 거야, 진짜 무서울 거야. 사다리 흔들리지. 자, 이거 타야 돼. 이야, 침착해야 되는데 겁도 나고 다급해지기도 하고. 아, 재범이 형 타면 바로 끝날 것 같은데? 아니, 빨리 와, 좀. 침몰하기 전에 배에서 멀어져야 되는데 같이 빨리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맞죠. 빨리 와야 돼요?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가 아니야. 빨리 와. 오, 야, 오. 내 성끼고. 미안한 것도 너무 있었고 여기서 빨리 탈출이 되겠다. 딱 멋지게 딱 끌어내려가지고 안전하게. 전혀 그런 생각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아니, 그냥 타도 돼. 생각보다 안정적이야. 오, 놓쳤다. 놓쳤다, 놓쳤다, 어떡해. 야, 빨리 뛰어, 뛰어. 타야 된다. 거의 왔어, 거의 왔어. 다행히 타야 된다. 왔어, 왔어, 왔어.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와. 야,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오케이, 오케이. 손 조심, 손 조심, 손 조심. 천만다행이다. 하지만 저희 머릿속에는 사실 이 폭탄이 터지는 이 배에서 빨리 조금이라도 멀어지자라는 생각이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본격적인 탈출은 지금부터라고 생각을 했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해보자 일단. 배 침몰까지 지금 1분 20초 남았습니다. 4명 모두 탑승 성공했고요. 빨리 벗어나야죠. 침몰할 때 휩쓸리면 안 되니까. 아니, 배를 절로 돌려야 돼. 누가 지금 3개 있거든. 1분 20초 충분할까요? 아, 이게 노 3개로 되려나? 됐어, 됐어, 이거 절로. 그쪽으로. 하나, 둘. 가고 간다, 좋아서 다 잡았어. 손으로 저어지니까 그래도 밸런스가 좀 맞는 거죠? 하나, 둘. 빨리 빨리. 하나, 둘. 최대한 멀리, 최대한 멀리. 그쪽으로. 바람과 조류가 너무 습다 보니까 저희가 가고 싶어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떠내려간 거예요. 또 열심히 노도 져어서. 야, 승량 살렸잖아. 일단 배 침몰한다. 오케이, 형 탈출 성공. 우린 간다! 간다! 탈출 성공했습니다, 일단. 다행이네요. 그래도 4명이 탈출에 성공한 게 기특하다. 기특해요! 자랑스럽다. 진짜. 자랑스럽다.